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 만족이 더 큰 사람들이야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기대서 의존해서 살기보다 그 남자한테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거기에서 그거보다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. 그 성취 욕구가 두 자매가 똑같아. 그 남자보다는 내가 먼저야. 그 남자의 성공보단 내 일이 성공이 먼저야. 그러다 보니 내가 남자를 만나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남자를 만나려면 그런데 못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이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 투자를 안 하잖아 아예 마음은 난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으로 주말에 남자를 만나면 고민을 해야 돼 소개팅을 간다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아휴 맞죠?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별로 없었거니와 둘 다 근데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 남자를 사귀어는 봤지 근데 둘 다 진전이 없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연애만 해 근데 연애도 오래 한 연애는 별로 안 보여 짧아 뭔가를 맞추기보다 내가 좀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돼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강해 둘 다 마스크 잠깐만 내가 갖다 써 둘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둘 다 그게 안 돼 어떻게 자매가 어떻게 둘이 다 똑같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뭔가 좀 이쁘고 막 꾸며갖고 하다가 남자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있는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라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이러니까 만날 소개팅도 이제 딱히 없고 만날 부격장 눈이 너무 높아요 내가 정해놓은 잣대가 너무 높아 둘 다 그럼 그냥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너네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너네를 만나지가 있어 아무나 만나지도 않아 또 그러면 막 이런 자만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소개팅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솔직히 이제 이 나이에 솔직히 뭐 자연스러운 만남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누군가를 소개를 왔든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내가 결혼정보회사를 가든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아까도 근데 그게 없어 자연스러운 만남 이제 몇 우리 20대나 되게 젊지 않잖아요 자 동갑은 또 싫어 애 같아 조금은 나이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조금 이렇게 포용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 둘 다 희한하게 근데 그렇다면 남자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 그래도 너무 나이 많은 사람도 싫어 희한하게 본인들 나이는 생각을 하네 그러다 보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점점 좀 좁아지는 거야 누군가를 소개를 받으면 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뭐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성격이 그래서 안 되고 다 안 돼 어떻게 만나 쟤는 게 너무 많아 딱 보고 첫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첫 느낌 좋아 몇 마디 말 주고 대화가 안 되네 땡 어 조금 못생겼네 땡 조금만 눈을 낮추셔야 돼요 결혼을 하자면 이렇게 눈높이는 있잖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능력이 빵빵해서 그죠? 근데 내가 능력이 좋은수록 밑에 사람들이 눈이 안 들어와 누가 먼저 결혼할 건지 그런 것도 있어요? 제가 먼저 가요 언니가 먼저 가는데 얘기는 하잖아 언니가 눈을 낮춰야 간다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결혼 정보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라든지 그런 걸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소개팅 들어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소개가 들어와도 저 소개 봤는데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안 움직여 내가 제가 키가 크니까 일단 키가 작으면 고봐 그런 걸 아예 보면 안 된다는 사람을 봐요 그냥 인간 자체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키도 커야 돼 자 능력도 좀 있어야 돼 나를 좀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 남자가 뭐 한다고 이때까지 혼자 있겠어요 그쵸? 또 못생기면 싫어해 저 얼굴 그렇게 안 보는데 에이 저래놓고 남 못생긴 사람이더라면 벌써 표정이 싹 바뀌어 근데 얼굴이 티가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야 모든 게 얼굴이 티가 나 어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돼 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남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서 남자가 나타나노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하 마찬가지야 웃고 있지 마라 똑같잖아 둘이서 집에 앉아가지고 맨날 어디서 남자가 나타나노 뭐라도 취미활동을 하면서라도 남자를 만나러 나가든지 좀 남자가 많은 데 가든지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만나는 남자는 이제 막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남자로 되겠죠? 제가 막 더 남자를 또 더 많이 만나서 좀 결혼을 늦게 할 팔자라든가 막 40대 이럴 때 지금도 늦어요 지금도 늦긴 했는데 완전 40대 막 이렇게 근데 당장 뭐 올해 들어가서 결혼을 한다 소리는 안 나와 아 그래도 2, 3년 지나야 결혼을 한다 그래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됐어요 아 그다보니 엉뚱한 남자한테 내가 눈에 이렇게 간다 그래 조금 조심해라 그래 옆에서 잘 좀 봐줘 근데 저게 또 엄한 저기 엉뚱한 구석이 있어 내가 이렇게 남들 다 아니라 내가 좋으면 돌진이야 오 조금 주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 아 남일처럼 와 남의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둘 다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았어 내가 사회생활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딱 하나만 하면 돼 둘은 결혼만 하면 돼 가정만 이루면 돼 이제는 그치? 다른 거 불만이 없어 부족한 것도 없고 둘이서 솔직히 뭐 금전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아니여 근데 뭐 남자 없이 살아라 그래도 평생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근데 남들 다 하니까 이제 나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이제서야 급해 뭐 작년까지도 그닥 급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해가 딱 바뀌면서 이제 이 나이가 딱 되니까 이제 오 나 이젠 가야되지 않을까 절실해졌어 우리 언니가 그치? 그러니 내가 뭔가 결정을 해서 사람을 볼 때 너무 재고 재지 말고 내가 그만큼 재면 상대방 남자도 나를 재 그럼 내가 좋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눈에 안 찰 수도 있잖아 그치? 그러니 일단은 많은 사람을 만나봐라 극한다 뭐 키가 작아도요? 일단은 만나봐라고 사람 자체를 안 만나잖아 근데 키가 적으면 이제는 아 그렇구나 지금 키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를 만나야 그중에서 내가 골라가든지 이 사람을 겪어보고 저 사람을 겪어봐야 사람을 상대해봐야 내가 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 근데 한 명 두 명 갖고는 선택의 폭이 좁잖아 여러 명을 만나봐요 그러면 나가야지 내 고집을 좀만 죽여 은근 고집 세 그치? 고집 전혀 없게 생겼는데 고집이 세 그러다 보니 내 거를 주장하지마 더 이상만 그래야 가 남자를 만날 때 좀 이제 맞춰주고 약간 이런 맞춰주기보다 그 사람을 너무 판단해서 자르지 말라고 먼저 내가 먼저 자른다고 뭐 그렇구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해보고 먼저 잘라내는 게 있단 말이야 우 자르듯이 되게 있잖아 아닌 거 생겨가지고 되게 단칼이야 자를 때 보면 되게 냉정해요 뒤도 안 돌아봐 근데 신기해?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야 저요? 응 여기도 되게 순하고 막 되게 막 지고지순하게 생겨가지고 저기도 남자 볼 때 그래 저요? 뭐 남이 일듯이 저는 잘 잘 잘 잘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기도 보면 동생도 마찬가지 언니한테 얘기한 게 똑같아 둘이 근데 남자 보는 눈도 비슷해 둘이 취향도 그러니 우리 동생도 좀 눈을 낮추고 내가 너무 내 판단으로 너무 믿고 밀고 나가지 말래 그래서 둘이 손잡고 등산 동호회를 가든지 뭐 배드민턴을 치러 가든지 개척을 우리가 저희가 하긴 지금 나이는 그래 그런 데 가면 되지 그런다고 결혼정보에서 돈 막 내가지고 그렇게 가서 하는 거 보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취미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을 좀 더 진실되게 만나볼 수 있잖아 소개받는 것보다는 그치?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은 취미활동 하는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나하고 하나는 통하는 게 있는 사람이 나와 그럼 둘 다 결혼을 못할 팔자 그런 건 아니에요? 응 거짓만 내려 눈만 좀 낮춰 그럼 갈 수 있어 그럼 저는 2, 3년 이내고 얘는 한 언제? 비슷하게 가겠다 자 둘이 합동 결혼식에도 가겠다 아 그래요? 아 나도 싫어 싫으면 하지 말고 근데 내가 소개받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다 이란데 둘 다요? 아니면? 둘 다 그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정의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취미를 갖고 그래 내하고 뭔가 한계는 맞아야지 내하고 뭔가 말이 통하든 대화를 했을 때 아니면 뭔가 취미라도 같이 하는 게 맞든지 그게 맞아야 둘 다 끌리는 타입이지 그러지 않으면 둘 다 눈길도 안 준다 소개받으면 너무 재는 게 많아서 안 돼 이 집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근심 걱정이 없어 먹고 사는데 부모님 두 분이 막 몸이 막 골골골도 아니고 그런다고 집안에 돈이 없다 소리도 안 나와 단 하나 우리 애들이 왜 결혼을 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어디 가서 누가 자신 얘기할까 봐 엄마 피해 다녀 아 진짜요? 엄마 잘 알고 있어 자신들 앞에서 티는 안 내지 근데 이젠 갔으면 좋겠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모님이 떠날 때도 뭔가 좀 든든하게 해 놓고 가고 싶은데 우리 두 자손만 걸리는 게 많다 그래 그럼 이번 년도에 제가 삼재? 악재라고 하셨나? 그러면은 이번 년도에 만난 사람보다 그래도 내년 정도에 만난 사람이랑은 삼재를 좀 풀어 풀고 그래서 내가 원래 삼재에는 조금 안 좋은 거 있는 걸 걷어내고 가 그냥 내가 삼재를 맞지마 삼재판란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게 많이 맞는 거야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삼재 시작 때 올래부터 또 들어있으니까 조심해서 자세한 거 내가 끄고 얘기해줄게 궁금한 거 저는 연산을 만날지 아니면 동감을 만날지 아니면 연산? 저요? 몇 살 정도? 그래도 나보다 두세 살은 많아서 나를 조금은 그래도 이뻐라 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사람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 우리 동생은 막내 티가 납니다 저요? 조금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좋아 그치? 저는요? 저는 어떤 남자랑 잘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상이라고 연상인데 저도 이제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이 제가 약간 똑같아요 둘이 내가 조금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여기는 내 고집을 한 번씩 주장할 때가 있어 그 고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여기 똥고집이 있어 저는 고집 없어요? 아니요 근데 언니보단 나 근데 언니는 보면은 남들 다 아니라 근데 내가 좋으면 무조건 맞다야 그거 때문에 자꾸 티격이 날 수도 있으니 동갑은 못 받아줘요 연하나 동갑은 나의 그런 면을 그런 연상이 났다 그래 그럼 혹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계속 다니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은 아직은 이동수 없어요 아 아직은 내가 내 거 시작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래도 조금은 다지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조금만 더 내 실속을 다진 다음에 아 조금 더 준비해란다 아직까지 준비가 또 완벽하게 돼서 내가 튀어나갈 준비가 된 게 아니래 응 그러니까 같은 계통으로 응 근데 내가 지금 나가면 좀 어중띠대 확 다하는 것도 아니여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아니래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내가 실속을 더 다져서 나가란다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막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건 아니잖아 불만이 가닥하고 그건 아니야 근데 내 거가 하고 싶은 거고 응 응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 저는 저는 지금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데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잘하고 싶다 여기도 조금 있으면 내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긁겠다 저요? 응 언니가 이렇게 잘 돼가면 또 내가 그걸 보면서 같이 하고 싶어서 뭔가 들썩들썩 긁겠어 내 거가 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겠어 제 거요? 사업이요? 응 뭔가가 이제 그쪽으로 조금 내가 한번 내 거를 짧게라도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은 들어와 근데 하 하 막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내가 승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게 있어 아 진짜요? 우리 엉덩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더 해야 돼요? 남들도 그만큼은 안 된다 아 하긴 그렇죠 응 그래서 내가 좀 더 승진이 올라가고 싶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지금보다는요? 응 들썩들썩 그런데 절대 들썩들썩 끓여서 나오면 안 돼요 전 나갈 수 있다는 건 없어요 말뚝 박으세요 네 말뚝 박으세요 네 말뚝 박으세요 네 뭔진 모르겠는데 안전빵이란다 직장이 네 맞아요 진짜 응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?